아.... 어? 오~~~ 올드 와인 맛있겠다 우와... 비싼 와인인 거 같아, 이거 아니지 이거 집에 가봐야 술동무도 없고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마시고 가자. 애들은 사립초, 박볶이는 와인. 인생 뒤집기 한방이네. 아, 맛있다. 뭐예요, 여기서? 맛만 봤어요. 그니까 맛을 왜 봐요, 그쪽이. 떡볶이 씨, 지금 기기사 지하에서 와인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네. 아, 나 진짜. 아니, 뭔가 좀 오바하시는 거 같은데. 내가 팀장님 와인을 딴 것도 아니고. 내가 준 겁니다. 오늘 진짜 왜 드리래? 화장실만 쓰고 간다며. 아, 왜 또 이러고 있어? 어? 또 이러다니. 언제 여기 또 왔었어요? 야, 이 사람이 왜 너한테 와인을 주냐? 박볶이 씨. 이 사람이 왜 여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왜 박볶이 씨 와인을 마십니까? 야, 너는 도대체 처신을 어쩌고 다니길래 남자한테 술을 받아? 뭐, 술 먹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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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자는 건데 뭐? 와, 진짜.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? 뭔데 자꾸 여길 막 드나들어요? 난 전 남편. 아니, 애들 아부지. 그러는 팀장님은 뭔데 여길 막 드나들어요? 나? 나? 나! 아, 나 은하 과외 선생입니다. 뭐요? 야, 너 이 사람한테 은하 과외 시키냐? 봐요. 과외 해달라고 써 있죠? 네? 여기 써 있죠? 아이,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읽어요? 가만 있어봐.